네,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합니다. 얽히고 설킨 정치권 현안들이여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밑줄 한번 시원하게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부터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외교 일정에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최고께서는 어떤 거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 정상, 일본 정상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점. 그거를 가장 큰 그래도 의미로 뽑겠습니다. 지난날 워싱턴에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등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도출했고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첫 번째 회담 이후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 않냐 국민들께서 평가하셨지만 G7 전에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을 찾으면서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는 다자간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별국가 하나가 독자적으로 큰 의미를 가져오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남달랐다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던 건 윤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저 멀리서 바이든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윤 대통령을 쫓아서 막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양국 간의 셔틀 외관계를 많이 두텁게 쌓아놨구나라고 흐뭇하게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장면을 좀 인상 깊게 보셨군요.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기로 협의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소 짧은 시간이었죠. 시간이 매우 짧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로 양자회담 일정이 좀 길어졌고요. 미국 국내 문제 얘기를 합니다만 누가 뭐래도 지금은 이 g7 정상이 모였을 때 우크라이나 문제가 전 세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일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집중하면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금 한미일 정상이 더 큰 논의를 위해서 워싱턴으로 초대를 받았고 여기에서 대한민국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안보 위협 이런 부분들 더 심층적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또 만난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러서 또 우리 대통령이 또 간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대통령이시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오하 아닙니까? 특별한 의미를 저는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미국 정상과 만남을 가졌던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꽤 낮은 만남을 가졌잖아요. 거꾸로 작년도에 있었던 다자간 회의를 기억해 보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잠깐 조화하면서 만났던 것 같고 이 정도 만남으로 무슨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냐. 그 당시 기시다 총리를 만났던 장소 형식을 두고도 많은 논란들 비판들을 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이번에 짧은 만남을 가지더라도 또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미국 정상 일본 정상과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쭉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밀 삼국공조 사실은 다 정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걸 가지고 삼국공조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 발표하기에는 좀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불렀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있는 다자간 외교는 가을에 있는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적정 수준 같이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따로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으로 가서 다시금 그 공존을 재확인한다면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성과를 보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였는데 이낙연 총리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미 관계에서는 전혀 우리의 우리 한국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도 않고 있다. 또 미국으로 봐서는 정말 할 말하는 동맹 또 그런 지도자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던데 그런 이 총리 이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꽤 오랜 기간 제2인자 역할인 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와 비교한 발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을 한다라고 하는 지점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다시금 언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나 다자간 외교를 갈 때나 기타 주요 정상들을 만날 때에도 전직 대통령의 모든 관심사는 북한 문제에 관련돼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줄기차게 언급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로는 얘기했는데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했고 국제사회에서 할 말이라는 건 북한에 대한 할 말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대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슈를 끌어내지 못했던 건 아닌가 오히려 아쉬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주자였고 또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할 분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몸담았던 정부에서의 과거 성과와 비교된다는 점들은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최고 말씀은 그런 거네요. 이낙연 대표가 했던 말은 어떤 정확한 사실 분석보다는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 정말 너무 많은데요. 한번 어떤 어떤 거로 지금 핵심적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최옥께서 정리 한번 해 주실까요? 네. 문제를 한 세 가지 지점에서 문제를 일단 좀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위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그렇지 않은 척, 정의로운 척, 가난한 척, 여러 가지 위선의 정치를 보여왔지만 실상 뒤로 코인을 하면서 본인 자산 증식에 착복했던 것. 국회의원으로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코인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시기에 코인했던 점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의원 직무를 저버린 행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해충돌의 문제인데요. 본인이 위믹스 코인 등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관용식의 코인들을 갖고 있으면서 관련된 법안들을 또 제출했거든요. 이해충돌의 문제가 심각하다. 세 가지를 짚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핵심인데 마지막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이거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빗섬이라는 거래소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한 40억 돈을 옮기면서 업비트가 돈이 이렇게 왔으면 소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40억 중에 10억 정도는 소명이 됐는데 30억 정도의 돈이 소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이상거래 출처 때문에 결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갔는데요. 이쯤 되면 김남국원이 그 30억 원은 이런 일들에서 내가 나온 것이다. 설명과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의 단계로 가 있고 김남국원이 얘기를 처음에는 내가 현금 인출했던 건 44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 나온 내용을 보니까 수억 원의 돈이 인출됐다라고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만약 지금까지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한 금융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전에 윤재욱 원내대표 오전에 회의하면서 김 의원이 대선전으로 2억 5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말한 범죄,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당 차원의 범죄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원 개인에 관한 문제라면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좀 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순한 온정주의를 넘어서서 김남국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당 내에서 유리위 징계 가능한 시기를 놓쳐서 김남국원이 자진탈당하도록 뒷문을 열어줬고요. 그다음 지금 핵심 쟁점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원직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오지도 않잖아요. 다 연락이 두져되어 있고. 법사위에 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김남국원 제명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세월 유리특위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김남국원이 코인을 사고 본인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견됐던 게 대통령 선거를 전하는 2021년 10월달부터입니다. 그 즈음인데요. 그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언론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만들 셈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김남국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인 관련된 역할을 맡으면서 NFT 여기 대한 후원금 얘기를 꺼냈던 것. 모든 일들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남국원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의혹 수준인데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여당에서는 뭐 갖고 있나 보다 근거는 충분합니까? 정확하게는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되는 점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2억 5천만 원 현금화. 이 내용은 어제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사실상 사실을 근거해서 보도를 했겠죠. 그랬을 거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원의 연결고리들이 자꾸 재극기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미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여러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미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얘기하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남국이 형이 10억을 벌었는데 비트코인 등.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그 유명한 짤짤이 발언이 사실은 코인 문제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 그리고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코인과 관련된 걸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으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잠깐 말씀하시면 그 2억 5천만 원 얘기. 처음 나온 게 어제 TV조선에서 나왔죠? 맞습니다. 그런데 TV조선 기사를 보니까 이게 검찰 수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본다면 검찰이 먼저 언론에 흘리고 그걸 보수 언론이 정론하고 그걸 여당에서 사실로 확대하고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수사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취재력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일정 부분을 포착한 것인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겠죠. 왜냐하면 검찰도 수사라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업비트 관계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럼 TV조선이 입수한 것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받은 검찰의 자료인 것인지 아니면 업비트 등 관계사 등에 대해서 여러 해당 기자의 취재 등을 통해서 얻은 건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출처보다 이 사실이 객관적인 팩트로 입증이 된다면 김남국 의원이 초창기에 얘기했던 440만 원 이야기와는 판이하게 다를 정도의 심각한 범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자체 진상조사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활동 좀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네. 자체 TF를 구성을 했고요. 지난달 위메이드사도 방문하고 관련된 제보들이 많이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제보들 바탕으로 하나, 둘씩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전문적인 영역이죠.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지켜보기보다는 특히 클레이 페이 토큰이라고 하는 게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수십억을 돈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코인이 쭉 가치가 하락하면서 거의 휴지 조각처럼 돼버렸는데 상식으로 바라보면 아니 그거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돈 넣어갖고서는 잘못 투자해서 돈 날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제보 등을 통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 불안정한 토큰의 자금 세탁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수십억을 넣으면서 현금 코인을 홀딩할 수 있게 해주면 뒤로 이제 돈이 오가게 됐던 일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치권에서 의혹 제보들과 함께 국민의 물음들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야 될 책무는 김남국 의원에게 있는데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더 커지고 결국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곧 귀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가상화폐를 투자를 안 해봐 가지고요. 사실 또 이런 그것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직접 안 해보니까 사실은 저도 잘 이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다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회 많이 깨끗해지게 되는 건가요? 너무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래도 뒤늦더라도 이런 애들 빨리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은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것처럼 예전에 부동산 몇 채를 갖고 있습니까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잖아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다 가능한 일인데 국민들에게는 깨끗한 척 재산 신고 내역에서는 이렇게 적정 부분에 소액을 신고하고 뒤로는 거액의 가상자산을 숨겨놓고 있었다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이 재산 신고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이유는 혹시 그들이 갖고 있는 공직으로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착복한 것 아닌가에 대한 우구심이 크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나 본회의 정보를 활용하고 짚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게임 학회, 학회장의 주장이기도 한데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진들, 보통 입법을 관장하는 건 보좌진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좌진들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어디에도 성역이 없는 앞으로 조사와 여기에 대한 결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